안녕하세요. 구가굴비라고 하고요. 법성포 영광에서 굴비 및 다양하게 수상 상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의 사업을 제가 물려받아서 직접 가공을 하고 있고요. 상품을 다시 직접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 반건조 보리굴비라는 저희 메인 제품이 있습니다. 약 15일 정도만 건조를 해서 구이용 또는 찜으로 먹을 수 있게끔 그 두 가지의 다방면을 다 잡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. 점점 고객층들이 조금씩 쌓이고 점점 재미도 있고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언니, 누나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뭔가 친근감 있게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찬지 직송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항상 여기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